11월이 되면 더욱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26년이 지난 지금도 늘 친한 감동을 안겨주는데요. 오늘의 전설 영원한 가게 고 김현식입니다. 다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. 대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방황, 좌절 하지만 이쯤에서 나의 방황도 좌절도 끝을 내야 할 것 같다.